그리고 폐막이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큰 박수로 웃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충주의 총회의장 안재회리입니다 제44회 호문화제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보여주려면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고 그래서 상황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충주하면 오늘 지금 오신 이 자리가 바로 충주에서 가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손꼽힌다는 충주 오론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에 계신 겁니다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집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누구누구 나왔는지 이렇게 직접 만나시면 집에서 채널로 방송 화면으로 보실 때 느낌이 난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? 네! 그렇죠? 근데 왜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지? 동네 이장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? 아 성민이 파이팅! 네? 성민이 파이팅! 고마워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 거 맞죠? 네! 네 사실 아까 너무 신나해서요 막 춤도 추고 하셨는데 카메라에 걸려서 하필 제가 노래할 때 나온 오빠 누구야? 빨리 잡을 거야 나온 오빠 누구야? 아까 하하하하 나와서 카메라에 걸려서 엔진을 나가서 세 번을 했어요 제 노래 막 네 네 그리고 이 네